아 예 판매도 AS도 하고 판매도 하거든요. 그러다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렌즈랑 아 이거 근데 대전이 좀 그래요 형님. 좀 보면 너무 좁아서 다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는데 형님을 모르는 형님을 진짜로 모를 수도 있지만 형님을 진짜 나쁜거지 그리고 형님 저기 아침에 매사나 출석체크 하잖아요 형님 사진을 하나씩 올리세요 춘새 고개 들고 있는 거 이런거 하나씩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는데 저는 제가 올리면 재져봤죠 제가 올리면 이해가시죠 예 뭐 이렇게 올리긴 올려 맞아요 매주 두 번인가 형님꺼 공유하도 되고 하루에 한 번씩은 해도 되는데 그 막 이렇게 뭐죠 공유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게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인사하면서 하나씩 올려도 돼요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그때 형님 그거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하고 뭐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형님 사진 하나씩 올려오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생기죠 아 여기구나 뭐 아 여기구나